오늘의 시장 키워드 아마 25일 현지 시간으로 진행되고 예정인 EU, 유럽연합의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EU의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5일에서 26일까지 화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러시아, 터키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25일에 정상회의에 세션으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 개선, 재활성화하고 대유행과 싸우면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서 아무래도 EU 지도자들하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하고 러시아 포함한 공통의 외교 정책들을 이해관계에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대 위협하는 국가로 아무래도 중국하고 러시아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유럽하고의 우방 국가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미국이 아무래도 유럽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에 관세를 많이 매겼었고요.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했었고 이란 핵협정도 파기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유럽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주요 7개국 G7 국가하고 그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4개국가 더해서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각을 세우면서 새 규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동 전선망을 구축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나라들의 무역관계 잘 확인해 보시고 또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반도체 파운드리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하여서 업종 키워드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인텔 최고 경영자가 23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온라인으로 글로벌 미디어 브리핑을 했었는데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종합 반도체 업체를 탄생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텔의 첨단 공정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 2월 달에 CEO로 취임한 엔지니어 출신의 겔싱어가 첫 공식 데뷔 무대라는 점이 아무래도 반도체 위탁 생산 쪽으로 카드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존재스럽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겔싱어 CEO는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7천억 원 되죠.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 에리지오나주에 두 개의 새로운 팹,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다가도 파운드리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로 팹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혔으니까 아무래도 인텔이 이미 회사 내부에서 수직적으로 독립적인 파운드리 사업부도 지금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인텔의 시장 지위, 그 다음에 자금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1위 업체인 TSMC나 2위 업체인 삼성전자에게는 크게 긍정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전망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해서 업종 키워드로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간밤에 인텔의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인텔의 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또 소부장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주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S-Traffic이라는 종목으로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SK그룹에서 전기차 확산에 따라서 중요한 인프라 충전소를 사업 밸류체인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이 S-Traffic을 인수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S-Traffic이라는 회사는 2017년에 정부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프로젝트로 참여했었고요. 그 다음 년에도 마찬가지로 완속 충전기 구축 충전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의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뽑히면서 굉장히 인프라 구축에 일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생산은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SK에너지 등 이렇게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SK그룹에서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전기차 확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충전, 전기차 충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협업 SK그룹하고 S-Traffic하고 협업 중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태원 SK그룹 회장이 크고 작은 인수, 합병, M&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ESC 경영을 위해서 계열사의 사업도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면서 인수를 가시화하지 않았나 해서 아무래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